1주일 제 마음이 이정도로 한 번 다는 거 아시죠? 자고나는 이슬처럼 제사지는 게 끝난 사람입니다. 한 번 다시 내려보세요! 1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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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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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케이! 표! 기자는 없지 않는 거다. 너는 나를 전원으로 실망시키는구나. 죄송해요.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 절대 오락하시지 않는 거잖아. 한 번 돌려주세요. 제 마음이 이 정도로 한 번 안 보여주셨잖아요. 아, 이 정도야. 아, 이 정도야. 아, 이 정도야. 아, 이 정도야. 대신하고 계십니까? 대신하고 계십니까? 그만 있잖아. 제발, 이 정도야. 제발, 이 정도를 돌려주세요. 그 사람들 중 없이도 형광을 주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. 너무 luôn. 휴! da 기자는 어제 하는 겁니다. 제발 생담 좀 바꿔주세요. 그 사람도 도움 없이도 형하고 저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얻을 수 있어요. 내가 이 관계자도 얻어놓은 게 잘 아십니다. 깜짝이야.